저를 위해 화를 쳐다보시네요 그 자신감을 제가 뭐 질문 하나 해야 되겠네요 우리 대우들은 박수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만큼 관객이 사람 없이는 우리는 존재해서 어묵적으로 되는데 작년 한 해 사랑을 주신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시는데요 노래로 하시는 어떨까 싶어요 저 못하시겠지만 말씀을 하셔도 돼요 아 노래 뮤지컬 배우니까요 내 곁에만 멀어요 바람에 안 돼요 네 우리 반대쪽으로 잘 들으셨죠? 네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픽서즈 옆에 있어주시길 바라며 저 벌써 준비가 다 된 것 같은데 우리 다 같이 중국에 나왔네 우리 그 친구의 무대 한번 볼까요?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